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동별로 투표소별로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히 합산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교육감 후보별 득표수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어낸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조작값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작값이란 것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 자료는 본래 이런 뭐가 돼서는 안 됩니까 선관위 자료는 어떤 종류의 규칙 같은 것이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규칙 관계들이 찾아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규칙이 정확하게 2등을 한 후보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의 표에서 동별로 다 10%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10%를 10%를 빼앗아서 진보 승향의 후보와 함께 옮겨준 그것이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동별 득표수고 오른쪽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을 수정한 사전특표 조작을 수정한 후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번 보시죠 여기에 신포동 같은 경우는 도성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433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33표가 아니고 394표를 받았는데 394표를 보수 성향의 교육감에게서 38.90표 39표를 여러분들 빼앗아서 도성훈 황표에 더해줬기 때문에 원래는 394표인데 333표를 받은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조작된 숫자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입니까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슨 허위사실 공표나 특정정당의 지도를 표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교육감이 아마 검찰에 송치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뭡니까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포동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는 사전특표 득표율의 40% 당일특표 득표율의 41% 차이값이 2%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쫙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좀 뚜렷한 특징이 나오죠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승관이 발표된 자료가 어쩐지 뭐죠 차이값이 좀 큽니다 2% 3% 도승훈 후보입니다 3% 1% 3% 5% 5% 5%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의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진보 성향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보수 성향의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수정한 자료죠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워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표를 옮긴 게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계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9593표에 10%인 959표를 빼앗아 가지고 진보 성향의 후보인 도승훈 합보와 함께 옮긴 거지 않습니까 총여러분들 옮긴 표는 한 2000표 가까이 되겠네요 959표 더하기 그 다음 959표 마이너스니까 959표 곱하기인 거죠 표시가 안 나게 이러면 적당하게 한 겁니다 도승훈 후보는 35%의 사전 득표를 해야 될 사람이 39%를 올리고 최계훈 후보는 44% 이름 득표를 해야 될 사람을 40%로 낮춘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많은 대부분 시민들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사실을 그냥 직시하는 것을 다 그냥 깔아뭉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교육감 선거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승훈 인천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됐다 그 사안도 경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어련히 수사를 했겠습니까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 데이터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제정신이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서특비를 하고 그건 아니죠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란 겁니다 제정신으로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살기가 힘들죠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불의를 보고 선거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회를 그냥 알면서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악하지만 그런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정치적 덕실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은폐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Muslims 제정신 주인공 소원 주인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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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